네 알아요 저도 카드 목록 다 찍어서 보여주면 그거 올려주는 거 알아 순서 분석해 주는 거 되게 진짜 신박하던데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거 도감작 계산기라고 해서 보기만 하고 해본 적은 없는데 프린트 스크린으로만 찍어야 되는 거고 중복 없이 찍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들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악추피 우선순위를 계산을 해준대요 완전 진짜 능력자 아니야? 이런 거는 한번 해보자 저장했고 사진 선택 이거를 스마일 게이트 어딨냐 이거를 다 이렇게 첨부를 해 이렇게 첨부를 하고 인식을 하면은 이걸 자동으로 인식을 한다 이거지 와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자 보자 인식된 총 카드 307장 아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구나 307장 오 그렇지 이 숫자가 맞으면 딱 맞는 거지 악추피만 되는 게 아니고 다 돼요 다 악추피 야추피 인추피 이런 것들 다 효율 계산되고 이렇게 악마 그러면 도비스 카드팩에서 어떤 걸 받아야 되는지 그것도 다 나오고 나 같은 경우에는 새벽 입사기에 카드팩이 유효카드가 많기 때문에 이걸 받는 게 좋겠죠 그리고 경험치 대비 증가폭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지 이 순서를 다 보여줍니다 진짜 좋지 않아요? 진짜 기발하다고 생각했어 둘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